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도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릴 수도 있는데 유튜브로 구독자들에게 우리가 영상을 보내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우리 국무총리님이 허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보다 늦게 인사청문회가 통과되는 바람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허가 조건은 국제정세 또는 경제상황 또는 생활 밀착형 콘텐츠 이거 다 괜찮다. 대신 지나치게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서를 달고 오히려 국민들과 함께 미디어를 통해서 활발히 소통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장관들 중에 대표주자로서 유튜버 겸직 장관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정부와 국민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나눌 만한 그런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매정하게 야 장관이 이러나 똑바로 하지 무슨 유튜버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시대에 뒤처지신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국민한테 전달이 돼야. 정책도 있는 거고 사업도 있는 거고 국민에게 가까운 정부 국민과 통하는 정부가 되어야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첫 콘텐츠를 뭘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선 무엇보다도 시급한 민생 문제 눈물과 고통으로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요즘 날뛰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 수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최소한의 대피요령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그것만 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이미 저희들이 현황 파악과 관계기관 대책 협의에 들어가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전세 사기 예방 대책 그리고 우리 피해 구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당하시는 유형들이 사회 초년생 집 구하러 다니는 신혼부부 착한데 경험이 없으신 이런 분들을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유형 1. 신축 빌라 전세 사기 이게 가장 요즘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데요. 주로 부동산 어플 통해 가지고 연락한 기획 부동산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들입니다. 특징은 매물을 보고 연락을 하면 방금 나갔다고 보통 거짓말을 치고요. 그다음 차를 태워가지고 그 가격대의 비슷한 조건들을 여러 군데 보여주면서 마음에 안 들게끔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 돈이면 신축 빌라 들어갈 수 있는데 한번 보실라냐. 그럼 신축 빌라로 가면 오우 이제 새로 채워가지고 칠도 깨끗하고 스타일러스도 넣어줄 수 있고 보증 보험도 뭐 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 피해는 없다는 식으로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이역이든 삼억이든 들어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지.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피해가 없다라고 이제 가문 이설로 이제 현혹을 시키죠. 근데 이런 경우들 보면 어떤 식이냐면. 신축 빌라이기 때문에 거래 실적이 없어요. 고로 가격 정보도 없습니다. 이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면 되지 않냐. 전세금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르는 가격이 시세보다 비싼 전세금을 불러가지고 덤택이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세 모녀이 사기단 사건이 있었는데요. 분양이 잘 안 되는 그런 신축 빌라들을 건축주와 분양 대행업자한테서 위탁을 받아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일억도 안 하는 빌라를 삼억에 전세금을 씌운다든지 이역짜리를 삼억을 보증금을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삼억짜리 대출로 일으킨 보증금을 받아가지고는 건축주한테 이역을 주고 나머지 일억을 자기네는 그냥 먹고 튀는 거죠. 거기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도 못하고 당할 정도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피해 갈 거냐. 우선 부동산 어플을 통해 가지고. 기획 부동산으로. 끌려가고 그 차로 돌아다니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하이인아들의 먹이가 된 고립된 누 새끼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많다. 무조건 그만두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돈 가지고 부동산 거래할 때는 그 지역에 오래 영업하신 분들 신뢰를 쌓은 분들을 통해서 거래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유형 두 번째. 범죄는 진화죠. 이런 경우를 오히려 집 구하는 사람한테 알려줍니다. 어 사실은 우리가 이 보증금을 돌려줄 그런 형편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싸게 주는 건데 대신 우리가 뭐 이자도 주고 할 테니까 전세보증보험 우리 허그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거든요. 우리 주택금융공사 이런 데서 보증해 주는 거 있는데 자 보증을 들 테니까 2년 뒤에 혹시 우리가 전세금 못 돌려주면 보증금 못 돌려주면 그 보증보험에서 받아가라. 당신은 피해 없지 않냐 듣고 보니까 그럴 듯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증을 이용하자라는 공범을 하자라는 그런 사기를 해요. 그러면 2년 뒤에 보증보험에다가 청구를 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아요. 야 그러면 피해가 없는 거 아니냐 문제가 뭐죠 이 보증보험은. 이 세입자들이 낸 그리고 우리 세금으로 지원된 이걸 가지고 운영되는 거고. 정말 불가피하게 보증을 못 돌려주는 그 사례의 경우에 주도록 한 건데 계획적으로 이걸 빼먹어 버리면 결국 선의의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잖아요. 이건 보험 사기랑 같은 성격입니다. 그나마 보증보험을 다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보증보험은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보증이 되는데 자 신용대출을 일으켰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니까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있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이용하자고 해놓고는 확정일자가 그 보증보험 효력하고 안 맞는다든지 해가지고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보증보험을 악용하는 이 사기도 꽤 많이 지능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증보험의 부실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뿌리를 뽑을 생각입니다. 이게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형적인 수법들이고요. 이걸 하기 위한 기획부동산들이 특정 동을 중심으로 해서 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어플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다 그 지역으로 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들이 다 거기에 있고 그 특징들이 그 사무실에 가면 쓸데없이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보통 동네에 있는 그 부동산들은 하나의 매물이 나와 봐야 뭐 열 개 뭐 그 안팎인데 이런 데들은 막 천 개 이천 개씩 매물이 서로 막 겹쳐져서 있는 거예요. 부동산 어플에서 근데 이 매물을 하나 올리려면 하나마다 육만 원인가 이렇게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매물을 만약에 천 개씩 그것도 허위 매물까지 막 올리려고 하면. 그 올리는 값만 한 육천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육천만 원을 왜 포털 사이트나 부동산 어플에다가 올리느냐 왜겠어요. 자 육천만 원 깔아놔도 희생양 하나 엮어가지고. 풀로 대출받아가지고 이역이나 삼억 뒤집어 씌우면 그 돈 받고 자기는 튀기 때문에. 육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이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과 신혼부부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하는 첫 거액 거래가 이렇게 자기가 홀라당 다 잡아먹혀버린 사례가 되거나 아니면 유형이 같은 경우는. 웃지 못할.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의해 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계속 신축 빌라를 계속 옮겨 다니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참 이거 웃어야 될지 우려야 될지 모를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저희가 빨리 뿌리 뽑도록. 다각도로 다 대책도 세우고 수사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걸 잘 알고. 의심이 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든지 경계를 해서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유형 세 번째 이거는 예를 들어서 멀쩡한 집주인으로 알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주인은 겉으로만 멀쩡했지 사실은 경매에 넘길 거를 딱 각오를 하고 끌어들인 거예요. 확정일자 효력이 나오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어버려. 아니면 멀쩡한 집주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변제 자력이 없는. 파산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용불량자들을. 대포통장 만들 때처럼 돈 주고는 그 사람을 바지로 집주인으로 세워놓고는. 그냥 빠져버리면. 막상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보니까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 대상이 없이 사라진 거야. 경매 법원에 가서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에 피해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경우에는 우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단단히 그 챙기셔야 되고요. 그다음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리 소액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경매에 들어가도 우선 변제할 수는 있는데 이건 금액이 너무 작아요. 그다음에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 보험을 여러분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되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피해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거나. 아니면 요건이 너무 한정이 되어 있거나 금액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법의 허술한 틈을 악용해서 빠져나가는 이런 수법들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해 가지고 그냥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전세 대출을 끼고 들어갔을 때는 수수료가 덜더라도 보증 보험 하시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진짜 어려운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경우에는 보증 보험에 들어가는 그 수수료를 어떻게 좀 지원해 줄 수 없을까. 이것도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되기 전까지는 돈이 좀 덜더라도 보증 보험을 듣는 거. 그다음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에 의한 법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법적 장치들을 해놔야 되겠다. 자 뭐 여러 가지 피해 사례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피해 사례들은 계속 진화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국가의 대책은 뭐냐. 저희가 8월 말까지 센터를 만들고 이 대책을 다 만들어 갈 텐데요. 우선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해서 허위 매물을 부동산 어플이나 포털 사이트에 올려놓는다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과 협력을 해가지고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을 할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보실 테지만 부동산 어플이나 포털 사이트에 매물 정보 가격 정보 이런 부분들이 허위로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이 매물이나 가격 정보를 보고 접근하게 되는 채널들에 대해서 이런 범죄들이 드나들 수 없도록 우리가 이걸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유형과 이 유형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법원에서 독촉장 날라오거나 이래도 세입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국세 체납 정보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에서 볼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국세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집주인이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지는 조회해서 세입자에게 알려줄 권한도 주고 그걸 의무화시켜서 세입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그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중개인을 갔을 때는 이런 황당한 피해들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건 거의 범죄라고 보고 범죄까지는 아닌데 실제 집주인이 다른 사정 때문에 사업하다가 진짜 어려워져가지고 못 돌려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유일한 전재산인 보증금에 대해서 보험을 많이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부인이라든지 특히 하후상박.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텁게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서 보증금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낮춰준다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증금 보험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서 정말 전재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결국 오늘은 이렇게 대표적인 유형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할 점들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7월 8월 저희들이 더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전세 피해 대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상담해 주고 피해자가 오면 함께 출동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우리 국토교통부. 전세 피해 대책반이 찾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총괄 책임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예방과 지원 대책에 철저를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그 내용과 함께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